2월 우리 채널에 반가워요 와 진짜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2월? 2월? 일단은 좀 죄송하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공지 없이 영상을 안 올린 지 벌써 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딱 보시다시피 저희가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이사를 했습니다 딱 뒤에 보면 인테리어도 있고 이쁘게 꾸몄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다음 영상부터 이제 집 소개를 하면서 천천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? 네 네 저희는 이 아파트에는 근데 저는 사실 정말 놀랄게요 이게 엄청 커요 맞아요 맞아요 오피스텔인데 진짜 조금만 맞지? 오피스텔인데 진짜 조금만 맞지?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거의 막 한 두 배 정도 되는 거 맞아요 두 배 정도 되는 거 네 확실히 좀 느낌도 좋고 이제 네 뭐 네 네 저기 진짜 아직 아무렇습니다 근데 예! 약간의 시작을 시작하는 것 같아. 시작!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? 그러면은 꼭 다음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알람 설정 해주셔서 다음 영상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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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는 진짜 너무 좁았지 너무 좁았어 너무 좁았고 사실 유튜브 할 공간도 없었고 진짜 공간 자고 먹고 화장실 화장실도 기대해주세요 여기 화장실 과연 어떤 화장실일까 과연 과연 화장실 화장실도 한번 기대해주세요 아이씨 스트러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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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이 완전 그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의 화장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집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사랑해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멘